아니 걔가 남친한테 살다고 울고 불고 난린데 아 친구가 돼갖고 그냥 오면 돼? 안 돼 그래서 위로 좀 해주고 오느라고 엄마만 봐주라 엄마 진짜야? 아 그렇데도? 왜 그렇게 사람말을 못 믿어? 어제 찍은 사진들 역시 클럽 퀸이라니까 너 뭐? 이게 위로야? 너 이러면 기집애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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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리 와봐 다녀오겠습니다 아휴 저건 딸이 아니라 웬수다 웬수 알겠습니다 다는 이리 와봐 너의 부모님은 고기서하며 싸드원도 역시 워수다 아휘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? 네 안쪽으로 아 죄송해요,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안 와 아, 죄송해요, 죄송해요, 죄송합니다. 저기요. 어떻게 해? 내려야 되는데. 차별, 이대로 좀 일어서 봐요. 아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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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좀 봐요, 좀 봐요. 아저씨, 잠깐만요. 아, 저, 저, 저런 여자가... 아... 주카야, 주카야, 주카야... 여기 무슨 개망신... 아니지, 뭐가 어때서? 이 최고봉을 무릎에 앉히는 영광을 누리게 해줬잖아? 아... 아...